연치기가 가능합니까? 이거요?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한번 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쳐볼게요 저도 한번 따라해볼게요 명치도 여기까지 날아올 것 같은데? 마음껏 쳐주세요 마음껏 쳐주세요 재미있는 양반이네 재미있는 양반이네 저거 순식간에 뜨겁지? 하면 안 돼 아니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뜨거워 뜨거워 아 그래 뜨거워 연 더 하시나 봐요 약간 박자가 리듬감이 좀 부족했지? 아뇨 아뇨 좀 부족했어 엇박자로 약간 엇박자로 돌아와서 아니 근데 연이 짧고 정말 승부형이 강하다 승부형이 남자한테 지는 꼴을 못 봐요 무섭다 우와 루시 에어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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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왔어요? 잘 들어왔어요? 거의 한 거 다 먹어서 너무 빨리 믹카로 많이 먹으면 불어 김현 씨 그만 드시고 한줄평이란 걸 좀 해주시겠어요? 잘 먹을 수 있네 해시태그 추운겨울 해시태그 한박눈 해시태그 할머니 저도 한줄평 할게요 제껀 앞에 써주세요 해시태그 누우면 해시태그 정이 넘치는 해시태그 추워 해시태그 할머니 한줄평 하시죠 같이 할게요 전 들어가자마자 빨리 먹을 줄 알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는데 이렇게 먹고 나니까 마음도 따뜻해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속도 든든해지고 더 다음주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